월요일 아침 행진 시각 오전 9시 31분 윤형화의 데일리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씨. 신고 아니에요? 결혼사가 문제야? 정치 의리감인데? 나 이거 일생일대 기회인 것 같아.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져버려. 네 윤형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테레본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다시 지금 뭐한 거야? 아직도 내가 웃었죠. 당신이 죽이는 거야. 내가 죽여주셨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